정밀, 프리즘, 무감어포, 기도 폭력, 위풍당당 보통 두세시까지 합니다 단도가 없는데 정밀은 왜 있는걸까 위풍은 못말기보다 먼저 들어간다 지식이 늘었다 트윕의 외화결제되나? 개많이 맞았네 터보는 못참지 아니 어지러움이 나와야 방어를 안 돼 어지러움이 안 나왔어 어지러움 다 어디갔냐 역시 아이언 클레드 카드 거무 프리즘 먹었는데 어떻게 거무 뽑았냐 빨강 사기 맵 빨강 사기 맵 카카오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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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욱 쏘순 쏘순 강림 응애저금통 이블 저금통 뱅크 오브 이블 전지 그냥 쓰지 말까 거무에다가 쓰고 그냥 쓰지 말자 그냥 쓰지 말자 저지맹공 평가 평가 평가도 지금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근데 나쁘지 않은 카드는 넣을 필요가 없지 좋은 카드를 넣어야지 네 전지로 무검 쓰고 싶었는데 제가 뱅크 진짜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더 음... 아유 올루라님 100비트 응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물 두배로 얻기 버그 x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소리요 휘갈김 첫신 라그 휘갈김 빠따조 시바 히든 미션 성공 와 이걸 성공하네 아이고 영어 아이디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걸 성공하네 아이고 20승선 쓰레기 게임입니다 후우 니들은 이런거 하지마라 음 천지에 어따 쓰지 무감갑 개아프네 20승선은 도나 트라이 디스 게임 에트 홈이지 호벼파기 재활용 나왔으면 좋겠는데 재활용 안 나오겠지 재활용 안 나오겠지 역시 역시 빨간 캐릭터 파워가 좋구만 괜히 빨강 사기 맵인가 어...C... 그래! 공평한 거래야 아 복실이... 복실이 주인 허드업 팩 진짜 전반 맨날 지내 이기질 못해 복복실 강림못하댄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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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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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기 죽이기 ASMR 독서 아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옳게 된다. 똥분열 정말 쓰레기 같다. 와 5개월 아 문스토님 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인공물 30개 모든 미션을 다 받진 않습니다. 어포 무감감 100비트 응원 감사합니다. 아 아 아 아 홀로로그램 거무 제발용 진짜 안나오네 제발용 말이없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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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바닐라로 무감단도를 해본 적이 있던가 기억이 잘 안나네 흠 냉불 헛디딤 헛디딤 보다는 공포가 좋긴 한데 디딤 헛 20 데미지 아 딜러스 났다 홀로그램 진근 아 딜러스 났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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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눈 안 보다가 얼눈은 되게 귀찮네. 안녕. 안녕. 관심. 눈 헬퀴기. 약박할 거 있어야겠지. 아니 잠깐만. 다음 유물 스포 당했네. 이러면 또... 이러면 또 창방 잡고... 하짐석 나오는거잖아. 왜... 왜 창방만 잡으면 하짐석이 나오지? 버그 아니야? 버그다 버그. 케미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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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미컬이면 뭐 넣을 거 있지? 전략화... 전략화... 전략화 없겠음. 안사용. 아닌가 쓸까? 쓰자. 드로 개많은데. 남는게 들어온데. 상점에서 예비라도 하나 먹든가. 눈 헬퀴기 아까 먹었던가? 왜 먹었지? 그냥... 생존자. 안이 무력화 있는데. 저녁에다가 안PC가가 되었으면 좋다고 생각해봐요. 이따가 내가 어떤 걸 발견한 건가요? 제 전자를 결합해서 제가 100%로 인질하기 위해 b fellas이 되더라구요.. 저를 살펴는 느낌으로 인질하고 있어요. 힘내로 인질할 때 치아 안패하는 아이 좋아ni... 저를 다 흥분할 수 있어요. 장식이 돼서... 미션이 너무 많아요 아네 덱에서 카드 한장을 제거합니다 휘갈김 잼트로가 별로 필요가 없네 미션 2개 이하만 하기 미션 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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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이럴거였으면 기도 넣지 말고 재활용 넣을걸 답은 재활용이었다 아이고야 재활용이 있었으면 얼마 줬을까 무감 더블 안을 줘보세요 이랍은 스순이 지 무언의 겁날은 쏘야 될거 아니야 됐다 힘 십사르소 힘 센 까마귀 힘 센 까마귀 힘 센 까마귀 아 쉽게 됐구만 기도는 남겨뒀쑤 단도를 만들어놓고 넘겨도 되는게 너무 좋네 장르 저에게 더 하얀 버릇 잘 sabot 힘 센 까마귀 1 딱 2 2 2 2 3 이게 아닌데 잘못했네 아 됐어 별 문제도 없고 많더라 24하면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됨 경제 풀었다가 다시 쌓아래 순수 이 순수 순수한 사일런트 타락한 아이언 클레드 터보까지 뽑아야겠죠 드로우죽바 순수로 싹 다 지우고 무감각 탐색이랑 겁나 비트에 있네 드로우가 왜이러냐 프리즘 특 방패가 밀집 깎아서 너무 좋음 거의 프리즘의 유일한 장점이 아닐까 자세히 어퍼를 2개 쓰는 게 제일 낫겠지? 무감 어퍼를 2개 쓰는 게 아무래도 어퍼바로 나오네 근데 어퍼를 2개 쓰는 게 제일 낫겠지? 근데 무감 1개워도 수비하는 데 문제 없지 않을까? 무감 적이 있을 것 같으면 아 근데 지금 탐색도 잡혔으니까 고동댐 때문에 지금 무감을 두 번 써야 수비가 좀 잘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어퍼를 2개 쓰는 게 제일 낫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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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수로 상태 이상 태우고 전략가 적 있네? 전략가 적 있어도 뽑을 수 있어 그래도 어퍼를 2번 못 쓴 건 좀 아쉽긴 하다 그래도 어퍼를 2번 못 쓴 건 좀 아쉽긴 하다 그래도 어퍼를 2번 못 쓴 건 아쉽긴 하다 더! 좀 더! 이거 좀 더! 좀 더! 좀 더! 더보까지 뽑고 징끌까지 쓰고 아 아니 무감각 왜 왜 고동 못 막아 왜 못 막아 왜 전에도가 공격이라는 스킬 차이 있다 그랬는데 왓처로 했을 때 한번 실험해 봐야겠다 점탑 실험 실험 점탑 실험 진정한 끈기로 하나씩 씌우려니까 고역이네 저게 언제 한번 패치노트가 떠가지고 고동이 마지막에 발동되게 한번 했었는데 탈디팩트 카드 더보 탈디팩트 카드 탈디팩트 카드 탈디팩트 탈디팩트 카드 탈디팩트 탈디팩트 탈디팩트